-, -, ・・ ・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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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・urao ・ ・ ・ enc・ ・ ・・ ・v・ ・ G», ・ ・ ・ M・ ・ ・・ V・ I・ W T 좋아요 오늘의 중국어는요 교통수단 중에서 기차에 관련된 표현 하나 해볼까 합니다. 어떠세요? 좋아요. 네, 좋아요. 오늘은 문장이 기니까 잘 따라하세요. 천천히. 하나, 둘, 셋, 넷. 지랜요. 지랜요. 치 베이징다 후어처. 치 베이징다 후처. 맞아요. 무슨 말인가 들면요? 네. 지랜요. 지랜요. 몇 시에 있어요? 무엇이? 치 베이징다 후어처. 치 베이징다 후처. 북경에 가는 기차는 몇 시에 있어요? 라는 표현이에요. 좀 길죠? 다 천천히 잘 따라해보세요. 지랜요. 지랜요. 치 베이징다 후어처. 치 베이징다 후처. 자, 붙여서 읽어볼게요. 지랜요. 치 베이징다 후어처. 지랜요. 베이징다 후어처. 치 베이징다 후어처. 뭐? 뭐야, 뭘 하겠네요. 당연히 아니지. 여러분. 마오 따라하지 말고 저 따라하세요. 지랜요. 치 베이징다 후어처. 차 떨어졌네. 차 떨어졌네. 가방. 방해 공작이. 치 베이징다 후어처. 마오. 자이점 모오. 에? 마오. 뭐래요 얘? 어? 마오마오. 마오. 우먼 칸시 상크. 맥겠었다고 나를 무시하는 거야. 야아. 아 진짜 잘받네. 야. 야. 하하하하하. 하하하하. 하하하하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